방해 무게듣는 중 무게듣는 중 우유 무언가도 중 대파 삶고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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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리던 청반바지 산거 헌박싱하려고요. 이번에 리던 청반바지 구매한거에요. 이게 빈티지라서 다 달라서 저는 이 스타일의 반바지를 6벌정도 갖고 있어요. 옆 트임도 맘에 들어요. 옆 트임도 맘에 들어요. 옆에 있는 청반바지 구매한거에요. 옆에 있는 청반바지 구매한거에요. 옆에 있는 청반바지 구매한거에요. 옆에 있는 청반바지 구매한거에요. 오늘의 청반바지 구매한거에요. 오늘은 토요일 1시 정도에요. 날씨가 덥지도 않고 바람도 불고 아주 좋아요. 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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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the same as th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Enjo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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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판 오븐에 넣었어요. 이제 포장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다 마카다미안 쿠키 먼저 담으려고요. 지금 스크리스처럼 쌓고 있어요. 이거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포장 다 했어요. 저거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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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